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구입 보조 프로그램은 주정부 새 회계 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7월경 재개될 예정입니다. 추돌 사고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아시안 남성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차 유리를 깨고 침입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인종차별적 폭언과 함께 차의 유리를 발로 다 부서 유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명문 법조인 가문이 한 음주 과실 치사 사건에 연루돼 아내와 장남은 괴한의 총격에 피살되고 남편은 차남에게 생명보험금을 주려고 자신을 청부 살인해달라며 음모를 꾸밀다 발각돼 풍비박산 처지가 됐습니다. 뉴욕시가 이번 주말 권총을 반납하는 사람에게 200달러와 아이패드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뉴욕 시내 도로를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오토바이가 아니라 산악오토바이라고 해서 Dirt Bike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닌다 해서 그렇게 붙여졌겠죠. 소리도 굉장히 크고 밖에도 높고 한데 Dirt Bike. 그리고 ATV라고 해서 이제 그 사륜 오토바이죠. 이것도 막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거잖아요. 경주용이고. 이런 것들을 뉴욕 시내 도로 그 복잡한 데를 이걸 타고 나와서 차들 사이를 막 이렇게 삐짓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걸 끌고 다닙니다. 요즘에. 그런데 뉴욕시에서는 이 Dirt Bike하고 ATV가 불법입니다. 절대 탈 수 없어요. 예전부터 불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점점 더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시가 경고하는 의미로 오늘 아주 큰 이벤트를 하나 했는데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그 압수된 Dirt Bike들 한 50대를 쫙 이렇게 이제 눕혀놓고는 그 위에 불도저 두 대가 서로 이렇게 막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부숴버리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빌드블라주 뉴욕시장이 참석을 했고 각 그 뭐 청소국 비롯해서 뭐 뉴욕 경찰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블라주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Dirt Bike가 뉴욕시에서 다닐 수 없고 이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요. 실제 그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한테 적발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압수가 되고요. 그 압수된 그 오토바이들은 이렇게 다 부숴버린다고 합니다. 뭐 이걸 어떻게 다르게 뭐 팔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1년 동안 한 500대 정도를 압수했대요. 그래서 그걸 다 부숴버렸고. 그런데 올해는 무려 3000대나 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아직도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뭐 6배가 더 높으니까 올해 연말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죠. 이 3000대 정도가 적발됐고 다 압수가 된 거예요. 주로 맨하튼하고 브롱스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심지어 올해 여름 초에 그 4살 남자아이가 퀸즈에서 이 널트바이크에 치여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뺑소니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치고 그냥 그대로 둔 채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금 뉴욕시의회에서는 이 널트바이크에 대한 법안을 강화해야 된다. 벌금을 좀 더 높이자. 이렇게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망한 이 아이 이름이 조나단이었는데 조나단이라는 이름을 따서 조나단법 이렇게 명명을 하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널트바이크를 타다가 적발이 되면 500달러의 벌금을 물고 그 자리에서 보토바이는 압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 50% 더 인상해서 750달러 최초 적발 시 750달러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 위반에 대해서는 1500달러까지 부과하는 법안을 조나단법이라고 해서 이제 뉴욕식 의회가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1분기에만 이 널트바이크하고 ATV 사고로 해서 8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최소 35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고 이게 굉장히 빠르고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에 뉴욕시에 왜 이렇게 널트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느냐 이게 SNS에 이걸 나 이거 탄다라는 그런 과시 그러니까 그 과시할 목적으로 점점 이걸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뉴욕시에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불법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 좀 이걸 단속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뉴욕시에는 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바이크들이 빠르게 다니다 보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시가 이제 총기 사고를 좀 줄여보자 하고 총기를 반납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번 주말에 행사가 열리는데요.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총교환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열리는데 총기류를 갖고 오는 사람한테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뭐 네가 이거 어디서 구입했냐 이건 뭐냐 이렇게 묻지도 않고 그냥 가져오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200달러짜리 현금 카드 그리고 아이패드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총 종류별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200달러 받을 수 있는 거 아이패드 받을 수 있는 건 권총 핸드건이라고 하죠. 권총하고 assault rifle이라고 해서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돌격룡 소총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총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200달러와 아이패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그냥 rifle이라는 그 총기도 있나봐요. 그러니까 assault rifle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rifle 그 다음에 샷건 공기총 이거 가져온 사람한테는 각각 총에 대해서 25달러씩 준다고 합니다. 총기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25달러 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올까 싶기는 한데 총기 교환 이벤트가 이번 주 토요일에 스태든 아일랜드에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 유나이티드 크리스찬 철치에서 있다는 거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혹시나 주변에 권총 갖고 계신 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패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저지에서 전기자동차 구입할 때 또 아니면 리스할 때 최대 5천 달러까지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시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일찍 소진되는 바람에 중단됐습니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 소진을 이유로 이제 9월 15일부터 이게 종료가 되고요. 사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 6일에 재개된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시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작년에도 이제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중단이 됐다가 올해 들어서 7월 6일에 재개가 됐는데 불과 지금 한 10주 정도 지났는데 또다시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구입 보조 프로그램은 내년도 주정부 새 회계 연도가 시작하는 7월에 다시 재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저지에서 2년 동안 전기차 9천만대를 대상으로 약 3천만 달러의 보조금이 지급이 됐다고 해요. 이 기회 잘 이용하셔서 전기차 구입하신 분들 많으시고 뉴저지에 진짜 요즘에 전기차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중단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뉴욕과 이제 그 95번 도로라고 하는데 95번 도로 중에서 이 브롱스 지역을 지나는 구간을 크로스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정말 교통 트래픽이 거의 아마 탑일 거예요. 전 세계에서. 특히나 이게 트라이스테이트라 그래서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주가 이게 모이는 곳이고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뭐 뉴저지를 갈 수가 없고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뉴욕이나 커네티컷을 갈 수 없는 그래서 그 도로가 엄청 밀리는 도로고 이제 많은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는 도로입니다. 크로스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 그런데 이게 13일 월요일 밤에 밤에는 교통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한 아시안 남성이 지금 정확한 국적 어느 출신 그 배경의 백그라운드가 어느 나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한 아시안 남성이 크로스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에 자기의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앞에 가던 차를 한 대 추도를 한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고 처리를 위해서 이제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으면 위험하니까 이 두 차가 다 갓길로 이제 옮긴 거예요. 갓길에 가서 세웠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딱 세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벤츠 미니밴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번호판도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차가 딱 그 사고를 낸 아시안 남성 차 앞에다 딱 세우더니만 그 본인이 추돌한 차가 이제 혼다 피시라는 차량이었어요. 검은색이고 그런데 그 차로 서 있는데 그 벤츠 미니밴까지 왔죠. 그래서 이 두 차가 서로 아는 사이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차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내리는데 내리니까 한 1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은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차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내려서 갑자기 이 아시안 남성의 차를 둘러 쌉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이 차를 운전석 쪽에 있는 그 유리창을 막 깨는 거죠. 뭐 발로 차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도구를 가지고 했는지 깨고 왜 자동차 유리는 부서지지 않잖아요. 그냥 서로 금만 갈 뿐이지. 그러니까 금이 가 있으니까 그걸 막 잡아당겨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주먹을 넣어서 이 아시안 남성을 막 폭행한 겁니다. 그리고 막 사람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조수석 쪽에 창문을 깨고 그쪽으로 깨고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차 안으로. 그래서 이 아시안 남성을 거기서 막 주먹질을 하고 발로 차고 이 사람이 부츠 같은 걸 신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막 발로 차고 이 사람은 그 안에서 피할 길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그냥 다 그 몰매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아시안 남성 차 앞에 본네트에 올라가가지고 암유리 암유리를 갖다가 발로 막 밟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로 밟으면서 사실 그 아시안 남성이 운전석에 앉아있으니까 그 윈드쉴드가 그냥 막 깨져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화면에 보면 그 다행히도 블랙박스가 설치도 있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의 모든 영상이 찍혔는데 이 사람이 그 폭행을 당하는 중에 이제 911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한 거죠. 신고를 해서 한 7분 후에 이제 경찰이 도착을 해요. 굉장히 7분 동안 이제 거의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기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맞아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7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경찰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도착하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의 차들을 타고 거기를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시안 남성의 차가 그 지경이고 아시안 남성이 이제 뭐 표현의 귀, 눈 뭐 이런 데가 다 멍이 들고 타박상을 입어서 이 사람이 이틀 동안인가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상해를 입었는데 경찰은 와서 그냥 가니까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체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아시안 남성이 이게 그 영상에 블랙박스 영상에도 나오는데 뭐 샤이니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비속어들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증오 범죄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경찰들은 그 리포트에다가 증오 범죄라고도 쓰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용의자들, 그 가해자들을 잡지도 않고 체포하지도 않고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뒀던 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그 ABC7이라는 여기 이제 지역 뉴스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계 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와 인터뷰를 단독으로 하면서 이게 알려졌어요. 근데 그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레이스맹이라고 연방 하원의원이 있거든요. 이게 블러싱의 지역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분이신데 이게 한국 분들하고 굉장히 친밀한 의원이죠. 왜냐하면 남편이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그레이스맹 의원도 그 자리에 함께 동석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너무 이 남자가 얘기를 하면서도 울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무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증오 범죄가 아니라면 그들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기가 맞을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이 왜 나를 그냥 차 사고가 났고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머문 것 뿐인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시안이니까 아시안 사실 이민 1세대들이 여러 가지 인종적인 차별을 겪고 살아왔다는 걸 이 사람도 봤겠죠. 근데 본인은 이제 2세란 말이에요. 여기서 태어났고 3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는 이곳에서 태어난 2세와 3세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고 난 1세대가 아닌데도 그리고 나는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도 여전히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는다. 라면서 굉장히 울먹이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레이스맹 의원도 옆에 있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건 굉장히 매우 악의적인 증오 범죄다. 그는 그날 밤 충분히 미국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 사람을 아무도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냥 아시안. 그래서 가해자들은 그를 구탄하면서 인종차별적인 폭력을, 폭언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다시 수사가 재개되면 그 폭행한 사람들에 대한 검거도 있을 거고 체포가 있겠죠. 기소도 될 거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나 진짜 위험해서 물론 이제 그게 브롱스 지역이고 좀 우범 지역이다 보니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디서든 우리가 사고가 났을 경우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런 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엔 마지막으로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떠들썩한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아주 유명 변호사래요. 알렉스 머도우라는 사람 53살이고요. 이 사람이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이 머도우가 이 머도우라는 그 가문이 굉장히 법조계로 이 명문가라고 합니다.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근데 이제 이 머도우가 3개월 전에 아내와 큰아들이 사실 지난 6월에 큰아들이 이렇게 한 음주운전 사고에 좀 연루가 됐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것과 연관이 됐다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아내와 큰아들이 지난 6월에 그 별장이 있다가 괴한에 의해서 피살이 되는 사건이 살해가 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 남 그러니까 아들 둘째 아들만 남은 거예요. 아들이 둘인데 그래서 둘째 아들과 이 머도우 이 사람만 남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둘째 남은 둘째 아들에게 그냥 생명보험금 본인이 들은 생명보험금을 무려 천만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이 생명보험금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그냥 죽을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뭐 자살이면은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거를 누구를 한 사람 고용을 해서 살해된 것처럼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부살해를 해달라라고 그 61살의 커티스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걸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스미스가 지난 4일에 한 도로에서 이 머도우 변호사의 머리에다가 총을 쐈는데 다행히 총알이 스쳐가면서 머도우는 죽진 않았어요.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자 그냥 지난 13일에 검찰이 자수를 합니다. 내가 이런 거를 꾸몄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때서야 아마 정신이 번쩍 들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머도우 변호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 오피오이드 중독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다. 그러니까 선처를 좀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물도 굉장히 아내와 큰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도 이제 죽고 그러면 하나 남은 둘째 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그럼 내 생명보험이라도 좀 남겨주자 라는 의도에서 버린 일이지만 굉장히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머도우 큰아들 이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큰아들이 그 큰아들이 지난 2019년에 술에 취한 채 이 보트를 몰다가 충돌 사고를 일으켜서 그 보트에 타고 있던 19살의 여성인데 멜로디 비치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그 별장에서 피살리된 겁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있다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전국적인 뉴스였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이 가문이 이 집안이 정말 풍비박산이 난 거죠. 이 머도우 가문은 사우스케를라이나 동부 해안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법조인 집안이래요. 알렉스 머도우의 증조부 조부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그 지역 다섯 개 해안 지역 카운티로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수장을 지났대요. 그래서 CNN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가문이 3대째 지역검찰청을 호령한 기간만 총 87년에 이른다. 법조계의 정말 어마어마한 집안인 거죠. 4대째 이어오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이 머도우도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로 명성을 쌓았고 그런데 20년 넘게 약물 중독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던 중에 소속 로폼에서 사임도 하고 그래서 이전에 이번 사건의 공범인 스미스의 변호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인연으로 그 스미스라는 사람한테 대신 나를 좀 죽여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스미스도 경찰에 치푸돼서 자살, 방조, 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사건이죠. 아내와 큰아들은 그렇게 피살해서 죽고 아버지는 약물에 중독이 돼서 결국 보험사기 혐의로 이제 이렇게 기소가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투데이 미니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